남북 간의 만남, 그 가운데 만찬장 분위기도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만찬 장면을 보면 두 정상 뒤로 백령도 그림이 등장하죠.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신태수 화백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만찬장 분위기를 스스럼 없이 즐기는 두 정상 뒤로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백령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에 좁은 바다를 묘사한 두무진에서 장산 곳입니다. 남과 북의 해안포가 10km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일촉즉발의 바다. 그러나 가로 4m 대형 화폭의 백령도 앞바다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던 남과 북 두 정상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 분쟁의 상징이었던 서해를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4년 인천과 안동의 서해 5도 특별전에 선보인 신태수 화백의 수묵 담채화입니다. 안동을 비롯해 경북에서 주로 활동하던 신화백이 서해 끝 백령도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3년. 눈앞이 북한 땅이지만 정작 육지에 닿으려면 4시간 넘게 배를 타야 하는 모순적인 시공간에 끌렸습니다. 1년 넘게 섬에 상주한 신화백은 남북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백령도 바닷길의 4계절을 100여 점 넘게 그렸습니다. 우리 땅과 북한 땅을 동시에 한 화면에 끌어들어요. 어차피 우리 땅과 북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안 할 수밖에 없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분쟁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그림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